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흥시 서해안노에 있는 정글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정글다육의 요 귀요미들 완전 신상입니다.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입고가 되었구요.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이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거 새로 들어온 신상입니다. 샤도네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 12,000원인데요. 색감 진짜 죽여집니다.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쁘죠? 가격도 착하고요. 이거 하나만 뽑아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피몽이 살짝살짝 들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 아이들 신상. 샤도네이 1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8cm 사각포트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모하나 12,000원입니다. 꽃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6cm 둥근 분입니다. 이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얼마나 야무지고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모하나 12,000원에. 이 예쁜 아이들 완전히 꽃입니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 뉴 아이. 가격 24,000원. 너무 예쁩니다. 이 색감 좀 보세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봐도 예쁜 아이들. 아주 작지만 야무지게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거 6cm 둥근 이거 작은 콩근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거 사이즈가 6cm 이거 한 8cm 돼요. 진짜 예쁘다. 뉴 아이 24,000원에. 이 아이 신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예뻐요. 이쪽으로. 블러썸 8,000원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진짜 다 여기. 이런 아이들. 다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 이렇게 담아봤어요. 저쪽으로 갈게요. 오늘 또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 자 오늘 여기 정글다육의 새로운 신상들이 상당히 입보를 많이 했는데요. 이 아이는 포폴이라는 아이입니다. 12,000원이에요. 12,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6cm. 그리고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통통하고 정말 예쁜 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피노라는 아이입니다. 피노. 24,000원. 자 24,000원이에요. 이 소개가 젤리처럼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도 작은 그런 6cm. 여기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신디라고 합니다. 신디. 24,000원이에요. 자 신디 24,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는 네띠라는 아이입니다. 14,000원. 와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이렇게 색감이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흑화연입니다. 만원입니다. 이렇게 조크색을 하고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6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라드잼이라고 합니다. 24,000원. 봐도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다육이들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육이들이 예쁜지. 이 색감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라드잼이라는 아이입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글램핑크 8,000원입니다. 글램핑크 8,000원. 여기도 여기. 6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자 글램핑크 8,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블레드 노블레드 6,000원이에요. 노블레드 정말 새빨갛고 예쁘죠.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합니다. 자 유아이도 아주 하엽이 바시락바시락하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튼실해요. 자 유아이 노블레드 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자 유아이는. 자 와인피치 외두짜리입니다. 유아이는 2,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유기도 작은 요거 6cm. 자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와 유쪽으로 갈게요. 완전 요기 까망이. 자 트레몰로 8,000원입니다. 유아이는 완전히 별처럼 생겼어요. 자 색감 너무 예쁘죠. 자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오늘 요기에 있는 샬롯. 요거 오늘 4,000원에 대표님께서 자 아주 저렴하게 자 요거 4,000원에 올려주셨어요. 자 요거 4,000원에 팔면 안되는데 대표님 오늘 특가로 요거 4,000원에 자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손톱꽃이 너무 야무지고 예쁘죠. 유아이들 4,000원. 자 살로 자 요렇게 세일할 때 자 유아이 득템에 가세요.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아마빌레. 아마빌레 4,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색감 좀 보세요. 완전 새색시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아마빌레 4,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퍼플콜. 12,000원입니다. 퍼플콜.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예쁘죠. 자 오늘 정글다육에서 요 예쁜 아이들 보고 집에 가면 자 눈에 아롱거릴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자 요기 안젤라 6,000원입니다. 6,000원. 요기도 6cm 요거 작은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손톱꽃이 너무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요 다육이들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아 요쪽으로 글렘린입니다. 요아이는 3만원이에요. 진짜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요아이. 그램닌 3만원입니다. 요아이는 가격대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자 요기는 샬몬이라고 합니다. 샬몬 5,000원. 자 5,000원. 진짜 색감들이 다 예쁘죠.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오늘 어쩐지 너무 예뻐서. 베라하겐스 금입니다. 6,000원이에요. 자 베라하겐스 금 6,000원씩. 자 말간. 원종 말간 24,000원. 요기도 6cm 작은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화이트크림 만원입니다. 자 만원. 진짜 예쁘죠. 자 6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와 요쪽으로. 맵이나 금 6,000원입니다. 맵이나 금. 요렇게 생겼어요. 마가렛입니다. 마가렛 금. 자 요아이는 만원입니다. 손톱 끝이 예술이에요. 요거 마가렛 금은 요 손톱이 매력입니다. 요렇게 손톱 끝이 야무지고 예쁜 아이들. 자 만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레드애플 만원입니다. 레드애플 만원. 색감 정말 예쁘죠. 여기는 RC그린. 자 이두짜리입니다. 자 이두짜리.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만원씩 올려드릴게요. 만원입니다. 와 요쪽으로. 요기는 핑크스팟 6,000원입니다. 자 핑크스팟 6,000원. 자 요쪽으로 파이어필라 6,000원입니다. 파이어필라 6,000원. 자 요기 있는 아이는 또 누굴까요? 그라노비아 금. 요거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요쪽으로. 자 웅동작품 3,000원입니다. 댄싱버드. 요아이들은 요거는 만원입니다. 댄싱버드.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먼노 5,000원. 아우 깨끗하고 예뻐요. 자 먼노. 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기 오늘 새로 들어온 요 덕양갈매기. 자 여기 덕양갈매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입고를 했는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자 무지개처럼 요렇게 오색. 요렇게 색깔을 하고 있는 아이들. 자 요거 입장 끝에 요 색감 좀 보세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 베란다 갖다 놓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도 진짜 예쁩니다. 오늘 정굴다육이 대표님께서 요기에. 자 덕양갈매기 가격을 14,000원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여기도 다 화재입니다. 1,000원씩이고요. 여기는. 어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 아이는 누구죠. 자 요아이도 1,000원. 요아이들도 1,000원. 자 여기도 1,000원입니다. 와 여기 새로 입고한 아이들입니다. 오늘. 자 요 앞에 있는 아이들. 다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다 1,0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염자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자 이름은 없지만 요런 아이들. 예 1,000원. 자 이쪽도 1,000원이고요. 요런 아이들도 다 1,000원입니다. 모건부티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요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다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자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요. 여기 빨간 포트가 꽉 차 있어요. 요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모건부티입니다. 여기는 네티지아 2,000원이에요. 상당히 많죠. 요기. 자 요런데 요거 아가 달린 모습 좀 보세요. 요렇게 따글따글 붙어있어요. 얘 좀 봐. 얘 좀 봐. 자 요거. 2,000원이에요. 요런 아이들도. 아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거. 와 색감 예뻐라. 미니 벨큼. 미니 벨큼 2,000원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완전 새색시야 새색시. 여기 러블리로즈입니다. 2,000원이에요. 자 러블리로즈. 와 여기는 이 꽃대 올라온 거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작아도 묵어가지고 자 요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자 러블리로즈는 합식하면 진짜 예쁘죠. 요아이는 얼굴이 와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도 2,000원입니다. 자 요기. 여기 아악무입니다. 요 아악무도 방금 입고를 했어요. 2,000원입니다. 아악무. 자 박스제 그대로 있어요. 아악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악무. 자 잎이 작고 귀엽고 예쁘죠. 자 요아이 크게 키우면 진짜 멋진 아이입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2,000원입니다. 이 밥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요런 아이들. 세 포트만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색감도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2,000원이에요. 크라시언 라이언입니다. 연봉입니다. 연봉도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멕시칸 스노우볼 2,000원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요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2,000원씩 올려드리고요. 아이싱입니다. 아이싱 2,000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여기는 아라베스크 8,000원입니다. 여기 8cm 포트분이에요. 요거 8cm 포트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린 샤프 4,000원입니다. 목대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린 샤프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루비다나 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루비다나입니다. 요쪽으로 요기 있는 아이는 노주킨 금. 요아이는 10,000원입니다. 6cm예요. 요거 6cm 작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요기는 콜로세움. 콜로세움이라는 아이예요. 요아이는 8,000원입니다. 요기도 요거 6cm. 요거 작은 풀분이에요. 8,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요아이 2만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화이트 그린이. 와 분을 아주 뽀얗게 바르고 있죠.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아주 이뻐지는 아이예요. 요 화이트 그린이 아주 작은 아이들도 요 얼굴 하나가 1,000원씩 합니다. 근데 여기 얼굴이 상당히 크고요. 요거 지금.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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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화분. 18cm 둥근 화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샤방샤방 너무 예뻐요. 블루 서프라이즈 4,000원입니다. 색감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들 4,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독일 샴페인 6,000원입니다. 독일 샴페인 6,000원씩. 아르게인입니다. 아르게인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르게인. 어우 새빨갛게 물들어서 진짜 예쁘죠. 자 여기도 요거 6cm 풀분이에요. 오랄비라고 합니다. 오랄비 6,000원. 아주 오래 다져져가지고 진짜 야무지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작지만 요렇게 단단합니다. 요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솥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 손톱 끝 좀 보세요. 진짜 예뻐요. 자 여기도 6cm. 자 요거 6cm 풀분이에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서시입니다. 12,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와 오렌지빛으로 물든 아이 스파이시입니다. 와 세상에. 자 요 색감 물드는 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스파이시 6,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